1. 이 방향 슬래브는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길이의 비가 얼마 이하일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가? 3. 2. 2.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배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슬래브의 철근은 단변 방향보다 장변 방향에 많이 넣어야 한다. 3. 벽돌 구조에서 방음, 간열, 방습을 위해 벽돌벽을 이중으로 하고 중간을 띄워 쌓는 법은? 1. 공간 쌓기 4. 개구부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돌이나 벽돌을 곡선형으로 쌓아올린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2. 아치 구조 5. 벽돌벽체에서 벽돌을 1켓씩 내쌓기 할 때 얼마 정도 내쌓는 것이 적정한가? 4. 1-8p 6. 외관이 중요시되지 않는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 줄 눈을 쐬기 모양으로 하는데 이러한 아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2. 거친 아치 7. 합성 골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스터드볼트는 철골 기둥을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8.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콘크리트와 철근의 선팽창 개수는 약 10배의 차이가 있어 응력의 흐름이 원활하다. 9. 건축구조의 구성 방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습식 구조 10. 공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로서 의력은 주로판의 면내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량이고 내력이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1. 셀구조 12. 조적조에서 내력벽의 길이는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3. 10m 12. 지붕의 물매 중 되물매의 경사로 오른 것은? 3. 45도 13. 철근 콘크리트 보의 늑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1. 보의 전단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14. 블록의 중공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보강한 것으로서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는? 1. 보강 블록조 15. 줄눈을 10mm로 하고 기본 벽돌로 1.5 비싸키하였을 경우 벽두께로 오른 것은? 2. 290mm 16. 철근 콘크리트 1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3. 100mm 17. 바닥면적이 40mm일 때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내력벽 길이의 총합기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 6m 18. 트러스를 곡면으로 구성하여 돔을 형성하는 것은? 4. 레티스 돔 19. 철골 구조의 보에 사용되는 스티프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커버 플레이트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된다 20. 조적 구조에서 테두리보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2. 벽체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2. 각종 시멘트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실리카 시멘트에 의한 콘크리트는 초기 강도가 크고 장기 강도는 낮다 22. 수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안산암 23. 시멘트 저장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는 개구부와 가까운 곳에 쌓여있는 것부터 사용해야 한다 24. 물의 밀도가 1gcm3이고 어느 물체의 밀도가 1kgcm3나 하면 이 물체의 비중은 얼마인가? 3. 0.002 25. 황동의 합둠 구성으로 옳은 것은? 1. CU 플러스 ZN 26. 점토의 톱밥이나 분탄 등을 혼합하여 소성시킨 것으로 절단 모치기 등의 가공성이 우수하며 방음 흡음성이 좋은 경량 벽돌은? 3. 다공 벽돌 27. 알루미늄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산알칼리에 강하다 28. 목재 제품 중 파티클 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은및 열의 차단성이 나쁘다 29. 목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목재를 섬유포화점 이하로만 건조시키면 부패방지가 가능하다 30. 골재의 함수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습윤상태는 표면에 물이 붙어있는 상태로 보통 자갈의 흡수량은 골재 중량의 50% 내외이다 31. 재료에 사용하는 외력이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외력의 증가 없이 변형만이 증대하는 성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소성 32. 다음 각 재료의 주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4. 테라코타 흡음제 33. 석재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성리 34. 19세기 중엽 철근 콘크리트의 실용적인 사용법을 개발한 사람은? 1. 무니에 35. 석고보드 제품의 단면 형상에 따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칩보드 36. 재료의 포화송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강의 포화송비는 대략 0.3 정도이다 37. 다음 중 평균적으로 압축 강도가 가장 큰 석재는? 1. 화강암 38. 목재의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의 비중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진비 중 39. 건축물의 표면 마무리, 인조석 제조 등이 사용되며 구조체의 축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시멘트는? 3.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40. 재료의 분류 중 천연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플라스틱재 41. 다음 설명에 알맞은 주택 부엌의 유형은? 1. 키친너트 42. 먼셀 표색계에서 기본색이 되는 오색이 아닌 것은? 3. 연두 43. 태양광선 가운데 적외선에 의한 열적 효과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일사 44. 도시가스 100원시 가스 개량기와 전기점멸기에 이격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 30cm 45. 다음 중 계획 설계도에 속하는 것은? 1. 동선도 46. 에스칼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엘리베이터에 비해 수송 능력이 작다 47. 건축화 조명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펜던트 조명 48. 건축제도에서 치수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치수기입은 치수선을 중단하고 선의 중앙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49. 실제 길이 16m는 축척 1-200의 도면에서 얼마의 길이로 표시되는가? 3. 80mm 50. 건축공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외부 공간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52. 전동기 직결의 소형 송풍기, 냉온수 코일 및 필터 등을 갖춘 실내형 소형 공조기를 각실에 설치하여 중앙기계실로부터 냉수 또는 온수를 공급받아 공기 조화를 하는 방식은? 4. 펜코일이닛 방식 52. 건축제도의 글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도 경사의 명조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건축 도면에서 중심선, 절단선의 표시에 사용되는 선의 종류는? 3. 1. 쇄선 54. 호령아파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일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세대수가 가장 많은 형식이다 55. 개별식 급탕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직접 가열식 56. 건축법 명상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대수선 57. 다음과 같은 창호의 평면 표시 기호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2. 붙박이창 58. 시각적 중량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하학적 형태가 불규칙적인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59. 다음 설명에 알맞은 주택의 실구성 형식은? 4. LDK형 60. 다음 중 단독 주택의 현관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4. 도로의 위치 60. 다음 주택의 현관 위치 ィ homo 11.對啊